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할 경우에 가끔 놓치기 쉬운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양도를 할 텐데요. 이 부동산을 임대를 할 경우와 매매를 할 경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우선 상가 건물을 매수를 해서 임대를 하다가 또는 곧바로 또 매매업을 위해서 매도를 할 경우에 부가가치세입니다. 매도하는 경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법인이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항상 과세로 매도를 해야 되고요. 토지 부분은 면세죠. 그래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치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매수할 때입니다. 매수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반 과세자이겠죠. 법인이든 개인이든 과세사업자일 겁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고 사와야 되고요.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개인인데 단위 과세자인 분이 상가 건물을 우리 법인에게 넘겼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있고요. 다음은 주택을 임대하다가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주택을 임대를 위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임대하시는 분한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임대를 하다가 매도를 한 겁니다. 주택의 임대는 면세입니다.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매도하는 것은 또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을 임대하다가 매도하면 건물도 면세, 토지도 면세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매입할 때는 살짝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하실 때도 주택의 임대업을 하시는 분한테서 매입할 경우에는 면세, 주택 건물도 면세, 토지도 면세인데요. 만약에 이분이 주택을 임대하던 분이 아니고 매매업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택을 매매하시던 분이 사업자일 텐데요. 이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공급을 하면 즉 파시면 매입하는 우리한테는 면세 재화가 돼서 면세로 부가가치는 면세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되면 이 사업자는 과세로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부가가치세 과세된 상태에서 주택분의 건물을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주고받고 세금계산서도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부동산 또 이걸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던 거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양도를 할 때 똑같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붙이고 안 붙이고 즉 국민주택 규모가 초과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면 면세로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토지 부분은 양도를 할 때는 항상 면세지만 토지 부분을 임대를 하면 과세가 됩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고요. 그렇지만 주택의 임대에 대해서는 주택 부수 토지도 임대가 면세가 되죠. 그리고 건물 부분을 양도를 할 때는 건물 부분은 주택 외에는 항상 과세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과세 국민주택 규모 초과를 하더라도 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 초과 규모라고 하면 이 임대에 사용하던 재화는 면세가 되죠. 그리고 임대에서의 건물 임대는 주택 외의 임대는 항상 과세, 주택 임대는 항상 면세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어서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